2위 1위 제가 안방 메타 보여줄게요 안방 메타 뭐 이제 패스업에서 정크래스 사귀던데? 다 맞아 무슨 되게 심해가지고 평타 판정 엄청 좋아졌어요 판정이 좋아진 거예요? 예 저 쭈사치 버프 됐잖아요 맞는 거 거기에서 정클래까지 같이 버플렸어요 구조물인 척 해봐야지 걸릴라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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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 얘들 2층 뒤로 들어갑니다 라일도 메르시 죽어버렸다 나이스 어? 아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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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밤 컷 도풍 있어요 라임이 자이저로 견지 애들이 얘네 팀 존나 많아도 근데 개 웃겨 몰라 애들이 견지 개피 바로 옆에 지나가는 구석에 누워있었거든요 몰라요 애들이 아무도 아 죽었다 아 나이스 그래 좋아 견지 개피 다운 판정 진짜 너무 좋아져가지고 옛날에 만났으면 핵인줄 알았어요 아 그래요? 전 크랙 했으면 도대체 어떻게 행을 써요? 나 어이없게 다 맞길래 근데 이거 판정 더 좋아져서 이거 본섭에 그대로 적용되면 더 잘 맞출 거 같은데 날아다니 파라 진짜 따기 쉬워요 지금 근데 이 렉이 좀 있어서 나는 더 잘 맞는 줄 알았는데 네 판정이 거의 두 배로 늘었어요 거의 거의 그냥 머리통 하나 더 있는 수준 애들 아 뭐야? 나 왜 이렇게 빨리 어 나 죽겠는데 아 이거 디바가 나보네 아 이거 디바가 나보네 우리가 메르시군 일단 디바 아 메르시한테 붙어있는데 디바가 속찬거다 안되엥 디바 로봇 빠졌어요 디바 컷 아 아니 내가 쉽게 꺼져줄라 안되엥 적을 몰아내여 어 겐지 겐지 2층 다운 다운 어 뭐야 내 주먹 맞출 수 있었는데 어어어 영웅이여 일어나세요 일단 메르시 죽었고요 겐지 살아있는데 로드호그 하고 얘들 2층 올라가는 거 어떻게 해야겠나 리퍼 망력 빠졌고요 이거 로우 빠졌고 로드호그 그래 빠졌고요 일단은 겐지도 죽었고 일단은 겐지도 죽었고 어 그 이발 로봇호그 아닌데 어 리퍼 망력 빠졌고요 2층으로 올라가요 리퍼 맞다 다운 로드 그랩 썼는데 어디지 오른쪽 방 간드 로드다운 버스 D 저희 버스 D 진짜 판정 너무 좋아져서 그냥 이렇게 뿌려도 죽어요 애들 그니까 지금 한조랑 이런 애들 수사체 있는 애들 판정 공통적으로 다 버프됐거든요 정글의 평타도 거기에 포함되가지고 아 이거 디바 공애주는데 이거 메르신 살았으면 비난 ki gate 이게 핑 때문에 리퍼 왕령어를 보고 반응해서 쏴도 터뜨려도 늦게 들어가니까 3미터 리퍼 내려갔어요 리퍼 왕령어 없는데 아 나 죽겠다 아 3명 2층에 윈스턴 하고 윈스턴 밖에 없어요 2층에 다 내려간 와우 근데 시간 최대한 버는 게 좋죠 저도 시간 싸움이라서 최대한 시간이라 끌어야 돼요 주더라도 겐지 막 지나가면 장하다 2층 리퍼 2층에 원숭이도 있어 원숭이도 있어 아 어 근데 이거 일단 5대5 2층에 덧 한 명 걸렸는데 2층에 디바 덧 걸렸어요 2층에 덧 아 나 죽일 수가 없겠다 아 우리 지금 씹혔어요 씹혔어요? 먹었어요? 디바 로봇 궁 있을텐데 리퍼 뒤로 돌아오는거 조심 리퍼 아 이거 맞는데 나 어? 멀어서 안맞았다 아 근데 죽겠다 디에리퍼 개피 메르시님만 믿습니다 안 돼 아 이거 추가시간이라도 만들어야 되는데 아 제발 추가시간이라도 아 개 아까 1분 1분